야 맛있어? 근데 뭐하러 그걸로 먹었잖아 왜 그걸로 먹어? 개치슈 아니 지형하는 거 머리까지 담궈 안 돼? 아니야 나 형님 성열이야 성예리 형이야 얘는 진짜 돌을 넘어 나네 저거 비싼 거 해 나 진짜 아니야 야 얘네 진짜 돌을 넘어 나 좀 효과 어떡할래 나 안했어 내가 안했어 정말이야 너 진짜 성주아 이럴 때 네가 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 잘 먹을게 축하해 고마워요 여러분 자 순안나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선배님 오해 양 구하세요 아니야? 맛있어? 근데 뭐하러 그걸로 먹었어? 아 배고파